배열 수식을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배열 수식 시트 클릭하시고 남자 금액 합계입니다.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에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배열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SUMIF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D-SUM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그런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과 여러가지 수식을 사용할 때는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만 구할 수 있는 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간단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배열 수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SUM만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성별에 가서 남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범위를 B2부터 B6까지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남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 것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B열의 B2부터 B6 영역에 가서 데이터가 남자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한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우리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는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들을 찾아가지고 같은 행에 금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B2부터 C2부터 C6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그 다음 남자에 해당한 C열에 가서 찾아가지고 SUM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 CTRL,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 15,000원, 10,000원, 17,000원을 도하면 42,000원 이라고 우리가 아래쪽에 상태 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과에도 42,000원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은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함수 넣으시고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범위 그 다음 첫 번째는 조건 만약에 조건이 성별이 하나였지만 더 많은 조건이 있다면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엔드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연산자는 중간에 실습하다 보시면 더하기 연산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OR 연산자로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고 할 땐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이고라는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C10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UM 함수를 이용해서 남자가 몇 명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는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엽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P2부터 P6 영역에 가서 남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이제는 합계를 구하지 않고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 금액이란 영역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곱하기 1을 하시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남자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1 해서 그 값을 SUM 함수를 통해서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수식을 다 작성하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남자 조건에 만족하면 TRUE 값이 나올 거예요. TRUE라는 값은 사실 1이거든요. TRUE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은 1 하나, 둘, 셋 해서 SUM 함수를 통해서 아, 3개인데요? 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열 수식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라고 연산자 사용하는 거와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는 거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이제 배열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셔서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1번 시트 클릭하셔서 B4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습니다. 표 2에서 부서별 현재 부서병, 이름,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에서 데이터가 쭉 입력되어 있습니다. 표 2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 1에 와서요. 부서별, 갈리부에 해당한 직무 수행의 평균 값을 구할 거고요. 갈리부에 해당한 사람의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Average와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Average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숫자는 갈리부, 부서에 해당한 직무 수행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넣어줄 겁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보통의 수식이면 If부터 들어가죠. 그 다음 셀 하나만을 비교하는데 배열은 전체 범위 부서명에 해당한 전체 데이터 A11부터 A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이따가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근데 A11부터 A33 영역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겠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부서 갈리부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If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 심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저희는 같은 행에 있는 직무 수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11부터 C33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은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직무 수행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배열 수식을 작성하실 때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는 값은 따로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직무 수행 부서가 갈리부에 해당한 직무 수행의 점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통해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열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주어진 함수는 카운트와 If를 통한 갈리부가 몇 명인지 기술부가 몇 명인지를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썸하고 If네요. 썸, If, 썸, 가로 열고 If, 가로 여시고 조건이 들어갑니다. 부서명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A11부터 33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부서, A4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몇 명인지를 세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1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갈리부에 해당하면 1 기획부에 해당하면 1 해서 각각 1, 1 표시된 거를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갈리부가 몇 명일까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그래서 5라고 구해지네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직무수행에 합계를 구하겠다면 직무수행의 범위가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은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다가는 1을 표시해서 1을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열 2번 문제 시트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라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성명과 결제방법 사용내용 금액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결제방법에 따른 일반 의료위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B29셀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IF와 SOME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한 적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배열 수식을 작성할 건데 일반 카드 직불 카드 현금 영수증에 해당한 데이터 일반 의료위에 합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SOME부터 가시고요. IF 여시고요. 조건을 주실 영역 B3부터 B25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29셀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 닫는데 이 가로는 문 꺼줘야겠네요. IF 따로 여시고 첫 번째에 대한 조건입니다. 라고 가로 닫아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일반 의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용 내용에 일반 의료비 교육비 식비가 있는데 일반 의료비입니까? 조건을 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곱하기 연산자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사용 내역에 가셔서 사용 내역 C3부터 C25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 F4 그 값이 일반 의료비입니까? 라고 하실 건데 일반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B28세를 참조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돼요. 단 수식을 복사하셨을 때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 F4 절대 아니 F4 한 번만 누르셔도 되겠네요. F4 한 번만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금액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 조건 첫 번째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 두 가지에 만족하면 조건은 끝냈으니까 신표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금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금액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소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132,000원 이란 값이 구해지고 아래 소식을 복사하시면 직풀 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합계가 56,000원 인 경우는 56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G의 천의 배수는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B2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심표 형식을 지정할 겁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 거니까 샵샵샵 0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천의 배수를 생략할 거니까 심표 우리 뒤에 있는 동그라미 3개는 생략할 겁니다. 라고 심표 넣어주시고 큰 따옴표 닫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뒤에 있는 천의 자리 동그라미 3개는 생략하고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C29셀 선택하시고요. 결제 방법과 그 다음 금액을 이용하여 표2에다가 결제 방법별 방법별 금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맥수와 민이 아니라 라지와 스몰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C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 들어가고요. if 함수 들어갑니다. 조건을 주기 위해서 if 그 다음 즉 결제 방법이 있는 영역 B3부터 B25 선택하고 절대참조 그 값이 일반 카드와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저희는 금액에 가서 최대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금액의 영역은 절대참조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if를 통해서 일반 카드에 해당한 금액의 값이 구해졌어요. 심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1이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if 만약에 결제 방법에 가서 그 데이터가 일반 카드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금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절대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심표하시고 1이라고 넣으시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셨다면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입니다. 표 3에 지금 번호 지역 전용면적 그 다음에 현재 예치금 무주택 부양가족수가 입력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표 4에다가 무주택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주택 평균 근데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을 계산해서 문자표를 이용해서 그 평균감만큼의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average 그 다음 조건 if 지역에 가서 F4 절대 참조하셔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주택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무주택 영역을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5.75라고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가지고 여긴 4.3 그 다음 6.57 이 5칸 4칸 6칸에 문자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G28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맨 앞에 다가 넣은 다음에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어떤 거를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의 네모를 선택하시고요. 신표 몇 개를 조금 전에 평균값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평균값 만큼 정수 숫자 만큼 리피트를 통해서 반복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 5에다가 현재 예치금에 해당한 비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프리컨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프리컨시와 카운트 함수를 통한 배열 수식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빈도수를 먼저 구하고 나서요 그 다음 비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프리컨시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F27부터 F31세를 선택하시고 는 FR EQ ENC 선택하시면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현재 예치금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I3부터 I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프리컨시는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심표 그 다음 구간을 넣어주기 위해서 J27부터 J31 영역의 데이터 구간별로 몇 건이 있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부트 엔터 누르시면 285 라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개수로 나눠준다면 전체 개수로 나눠준다면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전체 범위 정하신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나누기 카운트 카운트 잎 그 다음 전체 데이터는 I3부터 I23 영역의 데이터가 총 몇 건 인지를 세겠습니다. 라고 범위 넣어주시고 비율을 구하기 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수식 각 범위 인원수 각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인원수는 구했고요. 나누기 전체 인원수 곱하기 100 나와있는 수식을 작성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이제 이렇게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커서를 가셔서요. 표 7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7 문제는 행사 내용 왼쪽에 입력된 행사 내용과 그 다음에 인원을 가지고 돌잔치와 결혼식에 해당한 빈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하나로 작성을 하실 거니까요.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할게요. T4부터 T8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돌잔치입니까? 아니면 결혼식입니까? 조건을 주기 위해서 행사 내용의 데이터에 가서 N3부터 N3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금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만 값을 끝내지 않고 옆으로도 복사할 거라서 F4 절대 참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값이 돌잔치와 같습니까? 라고 T3세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할 겁니다. T3 U3 그러면 3행에 있습니다. F4를 누르셔서 3 앞에만 달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인원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인원수 영역을 O3부터 O31까지 F4 절대 참조 하십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 돌잔치에 해당한 데이터의 인원수를 가지고 왔고요. 그 값을 가지고 200 300 400 500 600 구간에 해당한 빈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수식을 돌잔치 하나만 구한다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옆에 결혼식까지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표 8번입니다. 행사 건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행사일과 행사일과 1월달 2월달 3월달 행사일의 월에 해당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우선은 몇 건인지 부터 구할게요. 그 다음에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반복하는 건 그 다음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는 하시고 썸 함수를 통해서 몇 건인지를 세고자 합니다. if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조건에 4월 5월 월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셔야 되겠죠. 먼스 그 다음 행사일이 들어갑니다. 행사일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월과 같습니까? 심표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1월달이 한 건 있는데요. 1이라고 넣으실 거예요. 그래야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 이제 1월달은 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래서 두 건 입니다. 구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대신에 하트 모양으로 두 건 다섯 건 여섯 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1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다음에다가 리피트 그 다음 어떤 텍스를 반복하실 거냐면 미음자 눌러서 한자 하트 모양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신표 끝에 가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을 다시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썸 if 먼스를 통해서 구한 계수 만큼 하트 모양이 반복되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실제 문제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다시 한번 한가지 더 배열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 1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 국내 국외 해당한 수량의 평균과 그 다음에 단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와 그 다음 국내는 ss고요. 국외는 jj라고 해서 물품코드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그 값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c2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if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실 거니까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범위는 대열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가 들어갑니다. b3부터 b22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b24와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 수식을 아래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f4 f4 누르셔서 비열에 있다라는 거를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f4를 세 번 누르셔서 달러 b24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 첫 번째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수량을 이따가 복사도 할 거에요.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수량은 c3부터 c20입니다. 단가는 d3부터 d20입니다. 3부터 20이란 영역을 달러를 표시하기 위해서 f4 누르시고 다시 한번 f4 누르시면 c달러 3, c달러 20이라고 표시가 되실 거고요. 이제는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절대참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고정된 부분은 절대참조 그 다음 열인지 행인지에 대한 고정하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표 1의 데이터를 가지고 물품 코드별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판매 금액의 합계 그러면 썸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을 별 모양으로 반복하라고 했네요. 목만큼 우선 합계부터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if 없어요. 문제 그럼 썸으로만 합계를 구하시면 되죠. 첫 번째 가로 열고 조건에 해당한 범위 B3부터 B20 선택하고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다음은 판매 금액의 영역을 가져오시고 F4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얼마예요? 34만 이잖아요. 34만 36만 저 값이 구해지는데 이 앞에 있는 3 7 6 7 해당한 개수만큼 별표로 반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3만 구하시려면 나누기를 얼마로 하셔야 되냐면 10만으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얘를 10만으로 나눠볼게요. 10만으로 나누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3.4 라는 값을 구하는데 3.4 몫을 구하는 작업을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나와있는 함수 이용하셔서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는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q u o t i e n t 라고 하시고요. 썸을 통해서 합계를 구했는데 신표 10만으로 나누겠습니다.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제 3이라는 몫을 구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들도 몫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이만큼 문제에서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별표 그럼 다시 는 앞에다가 리피트 함수 이용하셔서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미음 한자키 별표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고 신표 그 다음 개수는 구해놨어요. 맨 끝에 가서 괄호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세 번 반복했고요. 그 다음 일곱 번 여섯 번 반복해서 판매 금액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표 4를 참조하시고요. 오른쪽 표 4를 참조해서 아래쪽에 표 5에다가 사용 빈도수를 리피트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할부기간과 할부기간과 그 다음 카드 결제 방법에 따라서 몇 건인지를 구하고 나서 리피트를 통해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2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SUM 그 다음 IF까지 나와있네요. 그래서 SUM과 IF 함수 둘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IF가 없다면 다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로 나열해 주면 되는데 IF가 있으니까 조건 따로 그 다음에 계수 구할 거 따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IF에 대한 가로 여셨으면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겠습니다. 우리는 개월부터 갈까요? 할부기간이 있는 K3부터 K19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2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G23 G24 G25 지열에 있습니다. 절대 참조를 달러지 23으로 수정해 주시고 가로 탔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결제 방법에 있는 데이터 I3부터 I19를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한국 카드와 같습니까? H22 I22 J22 아 22를 고정해야겠구나 라고 F4 두 번 누르셔서 H 달러 22로 만들어 주시고 두 가지 조건이 끝났으니까 심표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을 넣어서 1의 개수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 컨트롤 Shift 엔터 누르면 3개월의 한글 카드는 두 건이고요. 아래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데이터에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리피트를 통해서 별표로 반복하래요. 리피트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미음 한자 별표 심표 넣으시고요. 그 다음 몇 번은 구해 놓으셨잖아요. 맨 끝에 가서 가로잡고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두 번 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해당한 개수만큼 별표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4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 6에다가 평균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매출액이면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시면 모델 번호가 01030406은 모델명에서 오른쪽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2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조건을 주기에서 if 첫 번째 범위는 모델명에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구요. 라이트 모델명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겠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을 가지고 두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바로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G29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G29 그 다음 G30 G31 G열에 있죠.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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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누르셔서 딸라 G29로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대한 조건에 가로를 닫으시구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곱하기 아 근데 F4 에 대한 가로가 한번 더 열려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여시구요. 그 다음 한국카드 대한카드 나란카드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3 부터 I19 선택하시고 절대참조 그 값이 한국카드와 같습니까? H28 셀과 같습니까? 그 다음 I28 가 같습니까? J28 가 같습니까? 아 28행에 있구나 라고 F4 F4 눌러서 28행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어요. 모델 번호와 그 다음 카드 결제 방법을 조건을 주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매출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H3 부터 H19 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구요. IF 에 대한 가로 닫구요. Average 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각각의 대한카드 나라 카드 해나간 모델 번호별 평균 매출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요. 위쪽에 표 8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표 7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Frequency 함수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먼저 빈도수부터 구해볼까요? 빈도수를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J4부터 J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오. 는 F-R-E-Q-U-E-N-C 선택하시고 데이터는 나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네요. 나이에 해당한 데이터 M3부터 M3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복사할 게 아니라서 그냥 심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간은 10부터 70 구간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R4부터 R10까지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누르시면 이렇게 빈도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이용해서 10부터 70에 해당한 나이에 해당한 가입자 수를 구했어요. 그런데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0보다 큰 경우는 03명 06 그래서 앞에 0을 붙이라는 거네요. 그럼 함수가 필요한데 텍스트가 필요한데 텍스트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텍스트함수를 사용해서 맨 끝에다가 심표 그 다음 두 자리로 표시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0 명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0명 명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두 자리 숫자로 숫자로 뒤에 명을 추가 라고 했어요. 계산된 값을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명자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 만약에 0인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넣은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이걸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0보다 큰 경우 큰 경우에만 신표 지금 형식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보다 작다면 제가 지금 키보드 뭔가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0보다 작다면 우리는 0보다 작다면 신표 문제 보니까 미가입 이라고 표시하라고 있어요. 미가입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열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0에 해당한 데이터만 미가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제에 표시된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계산된 값에다가 숫자 뒤에 명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열수식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 나이와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을 구하시는 거니까 는 에버레이지 함수가 필요하네요. R15에다가 에버레이지 그 다음 if 조건 넣으시면 돼요. bm 이란 조건 넣기 해서 가로 열고 코드가 있는 데이터 쭉 드래그 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Q15와 같습니까? Q16과 같습니까? Q17과 같습니까? 비교하셔야 되잖아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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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달락 Q15로 바꿔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나이에 해당한 데이터 20, 30에 해당한 데이터의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로 여시고요. 나이가 나이가 있는 M3부터 M3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 절대 참조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우리는 0 이상 20 미만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예요. 0 이상 20 미만 그래서 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건데 R13을 선택하시고 이따가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하실 거고요. 옆으로도 복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정하셔야 될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옆으로 복사하실 때는 13행이 고정이 되셔야 되겠죠. 13행 F4 F4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곱하기 이 나이가 0 이상 20 미만 이라는 조건을 또 한번 주기에서 나이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미만입니까? 라고 할 겁니다. 작다 20세 미만에 입력된 R14를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할 거니까 14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14행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을 세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심표 끊어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가입기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입기간의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7.33 이라고 구해주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IF에러 함수를 통해서 오류 처리를 하실 거고요. 잠시 수식을 살펴보시면 에버레지 평균을 구합니다. IF는 조건을 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코드에 가서 코드에 가서 Q10에 있는 코드와 같습니까? 라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나이에 가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2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줘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저희는 가입 기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한 겁니다. 아래쪽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이렇게 구해져 있고요. 또 세 번째도 클릭하셔도 범위가 맞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류가 나는 부분들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IF에러 함수를 통해서 넣은 다음에다가 IF에러 조금 전에 구한 수식에 오류가 있다면 맨 끝에 가셔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공백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가 돼서 값이 공백 처리가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열 함수 배열 수식 살펴보셨습니다.